일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뉴노멀 시대 경상북도에서 식문화의 뉴노멀, 덜식문화 캠페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와, 여기 세 분 앞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항상 가득 차려져 있네요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서로에게 덜어주는 모습이 참 정다워 보입니다 세 분 모두 맛집에서 제대로 힐링 중이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조금 전에 맛있게 식사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,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, 다시 보고 계신 이 장면들에서 세 분 모두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보이시나요?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모습은 없으셨나요? 바로 여기 이 장면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보이시나요? 세 분 모두 본인의 입속에 한 번 들어갔던 수저를 그대로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덜어주기도 하고 또 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본인의 수저로 집어서 먹는 모습들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식사 모습이지만 서로를 위한 위생을 배려하지 못한 식습관이죠 여러분, 다 함께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꼭 덜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덜 때는 반드시 공용식기인 덜수저, 덜국자, 덜집게를 사용해서 덜 접시로 덜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위생을 배려해 공용식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덜어먹는 식사 문화를 바로 덜식 문화라고 합니다 의미도 간단하고 참 쉽죠? 덜식 문화를 평소의 식사 생활에서도 꼭 실천하여 모두의 위생 안전을 지켜나갑시다 덜식 문화, 다 함께 실천할 때 모두가 안심합니다 덜iminals 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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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x